퇴원하라는 말을 격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12월 저녁 8시쯤 광주모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자신에게 퇴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방화 소동을 벌인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성이 비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성이 비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